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현황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정부의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니터링 결과 정부 이행률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29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는 4건, 부분 이행은 12건, 미 이행은 13건이었는데요. 특히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이행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기준이기에 앞서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국제기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지런히 협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서울시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립생활주택 65개를 운영 중이고, 408명이 지역사회 경험과 자립생활 적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입주 조건을 재가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 서울시는 지난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인 자립을 돕는 데 맞춰진 정책은 아닐 텐데요.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중장기 계획이 더욱 세밀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 지원 제도 취지에 비쳐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 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 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